언어 대결 룰을 잠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초성으로만 문제를 보여드릴 텐데요. 초성 게임이야? 더 많이 맞히는 분이 승리하게 됩니다. 슈즈에서 누가 나갈까요? 키 15 골라보라고 그래요. 저희는 다 잘하니까. 근데 이 게임은 왠지 이 형이랑 해보고 싶은데 저는 희철이 형으로. 근데 희철이도 언어 좋지 않나? 언어 능력자예요. 언어 오케이. 오바이와 요아이. 근데 무슨 말이야 도대체? 이거 만화책 대사인데 이 기술까지 쓰게 하다니 너 약하다. 오늘 대결을 딱 맞는 것 같아. 맞아 맞아. 자 그러면 희철이랑 피씨의 앞쪽으로 나와주시겠습니다. 재밌겠다 재밌겠다. 자 첫 번째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ㅇ ㅅ ㅅ ㅍ ㅍ ㅇ ㅇ ㅇ ㅅ 이거 해도 되나? 두 번만 맞출 수 있어요? 안 돼. 아 이거 알았다. 진짜 쉽다. 그러니까.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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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해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 슈퍼TV가 중국 배분들도 좋아하기 때문에. 와 씨 퐁구. 맞다 맞다 맞다. 와 씨 퐁구. 맞다 맞다 맞다. 맞다 맞다. 맞다 맞다. 뭐하네. 친구 봐. 다 나서게 하는 거야. 다양한 일.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거. 이거 쉽다. 자 힌트 주지 마. 반칙이야. 안 줬어요 안 줬어요. 뭐야 나한테는 줘도 돼. 쉽다 쉽다. 쉽다 쉽다. 김엄아. 어? 진짜 쉬워. 진짜 쉬워. 진짜 쉬워. 네가 좋아하는 거야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야. 아 아 힌트 그렇게 해주면 안 되지. 나한테도 힌트 줘봐. 형도. 형도 좋아하는 거야. 아 아 뭔지 알겠다. 아 정답! 정답! 김경호 형의 노래 제목도 있죠. 아스파라거스! 아스파라거스! 아 아스파라거스! 처음 달입니다. 아 스파라거스 형. 아 스파라거스 형. 자 형체 스코어 해. 차 형체 10주. 자 형체 스코어 1 대 0입니다. 야 힙 count 잘 하네요. 그럼요. 오 아스파라거스? 다음 문제입니다.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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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고독구. 고독구. 정답, 일본어. 네가 힘들지. 고독구, 호독구. 고독하지만 오독오독 심어주세요. 아니에요. 이게 뒤에선 보이나 봐. 그냥 계속 얘기해. 계속 얘기해 봐요. 기댈 거야. 도끼. 도끼. 연결고리인가? 연결고리인가? 기댈 거야, 도끼. 정답. 금독기, 은독기. 금독기, 은독기. 정답. 야, 오락선제 맞네. 그냥 마음하지가 않다. 와, 재밌다. 막상막하다, 이거. 자, 다음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귿. 리을. 미음. 피음. 시옷. 리을. 시옷. 디귿. 길다. 도르모파스. 도르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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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알겠다. 나 자꾸 이 호요로 돌리지. 나 알겠다. 정답! 피철. 정답! 피철. 드루미 파스를 소두. 머리가 뒤로 막은 거야. 너무 작아서 드루미가 파스를 머리에 붙여야 돼. 저렇게 작은 거예요, 드루미. 드루미 파스 소두. 아니에요, 아니에요. 와, 진짜 이게 약간 반전이 있구나. 쉬워요. 진짜 쉬워요. 맞아요, 우리 민호 씨 말처럼 쉬워요. 힌트를 주고 싶다. 힌트를 주고 싶다. 아, 정답! 정답! 도르미 파스 소두. 도르미 파스 소두. 정답! 자, 이렇게 되면 우리 키가 2대1로 앞서 나갑니다. 자, 다음 문제 바로 들어갑니다. 치읓. 기억. 치읓. 어? 이게 뭐야? 이게 너무... 정답! 정답! 초고추. 초고추. 아니에요. 체키 찬. 체키 찬. 체키 찬. 체키 찬. 아니야? 아니에요. 체키 찬. 우리는 그 형님 그렇게 불렀어요, 우리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음식입니다, 음식. 음식? 음식 이름입니다. 알겠다, 알겠다. 아, 나 알겠다. 모르겠어. 아, 나 알겠다. 모르겠어. 모르겠어. 왜냐하면 요리 많이 하신 분들은 충분히 아실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제가 힌트를 드리면. 중국. 아, 정답! 정답! 샤부샤부! 샤부샤부! 청경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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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2대2죠? 2대2입니다. 자, 마지막 첫 점짜리 가자. 자, 마지막 문제 나갑니다. 자, 마지막 첫 점짜리. ㅂ. ㅍ. ㅍ. ㅅ. ㅅ. ㅇ. ㅈ. ㅈ. ㅋㅋ ㅍ. itate가 그걸로만 보이잖아. 북핑, 사랑인정. 아니면 비슷한 이름ů. ون APP. 북핑, 사랑인정, 인정! 자, 아니에요. 이거 어렵다. 북핑! 힌트를 살짝 드릴까요? 슈즈한테 조금은 더 유리할 수 있지 않을까. 뭔가 영어 같은데. 저거 뭐야? 힌트를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화 제목입니다. 영화 제목입니다. 영화 제목? 나 영어는 잘 몰라. 은혜 알겠어요? 알죠, 알죠. 저 너무 좋아하는 영화 같아요. 아, 오케이. 은혜이 정확히 알고 있어. 진짜? 나는 보자마자 알았어. 나는 보자마자 알았어. 영화 제목? 아, 나 모르겠어. 동작 힌트 막 이런 거. 동작 힌트. 민호의 동작 힌트. 어, 좋다. 됐어, 거기까지. 됐어, 됐어. 사랑? 선미, 선미. 제가 겁이 나오는 대사를 하나 알고 있어요. I like to feel his eyes on me when I look away. 포맷은 영화처럼 간다. 네. 비포 선 라이즈 편. 어머, 여자 나와? 여자 나와? 여자 나와? 이거 무슨 라이즈 선 그거 아니야. 기차에서 했던 거. 근데 그거 제목이 뭐야? 제목이 뭐야. 제목이 뭐야. 그럼 졌네. 형아, 내용은 아는데. 동방신기. 그러니까 라이즈, 라이즈 그거 아니야. 기차에서 한 거. 벌써 뒤에 세 글자는 얘기했네. 정답! 비포 선라이즈. 비포? 비포 선라이즈. 비포. 아, 소고기. 비포 선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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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포 선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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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포 선라이즈. 선라이즈. 좋았어, 좋았어. 비포. 선라이즈. 나 고기인 줄 알았어. 미디움 레어로. 자, 일단 우리 희철이가 마지막 문제를 맞추면 3 대 2로 승리하게 되면서 우리 키시는 으빵쟁이. 예! 역시 난 키도 키. 예! 키도 키. 별거 아닌데 기분 나쁜 게 이런 거구나.